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우입니다 5월 10일날 치렀죠? 5월 모의고사 원래 4월달에 봐야 되는데 미뤄져서 봤던 이 모의고사 자 세계상 이제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서양사 중심의 공부를 좀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문제를 보니까 정답률이 떨어지는 게 전부 다 서아시아사라든가 아니면 현대사 부분에 좀 몰려 있어요 특히 이제 연표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해당 시험이 일단은 그 고3들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직 세계사 학습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이제 정답률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그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꺼내서 함께 설명해 볼게요 준비됐죠?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아이 95%예요 1번 문명사 나와봐 문명사 이거 틀리면 큰일 난다 1번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세요 자 이 문명을 보니까 이 우표는 샹폴리옹 샹폴리옹의 상영문자 해독 150주년을 기념해서 발행되었다 샹폴리옹은 로제타석에 새겨진 상영문자를 해석했대요 그래서 이는 가문명사람들이 남긴 사자에서 피라미드 이거 어디야? 이집트잖아 이집트 그럼 이집트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고르세요 라고 하는 건데 1번 보세요 은허 유적을 남겼다 상나라 해석은 중국 문명 중국 문명 2번 파르테눈 신전을 건축했다 아테네입니다 그죠? 아테네 다음 3번 함무라비 법전을 편찬하였다 메소포타미아의 이제 무슨 나라? 저 어딥니까? 바빌로니아 보시면 되겠고요 파라오가 나왔다 파라오 파라오 정답은 4번 파라오 5번 자연현상을 찬미한 배달을 만들었다 2인도입니다 그죠? 정답은 4번 문명사였습니다 문제 2번 미추신 이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인지 확인해 볼게 100여 년 전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호수로 시작된 이 전쟁 일단 여기서부터 밑줄 치고 갑시다 아 우르바누스 2세의 호수로 시작된 이 전쟁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어요 무슨 전쟁이야? 십자군 전쟁이야 그죠? 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성지 예루살렘 회복을 목표로 내세웠대 아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하지만 지금 그대들은 그 의무를 저버리고 콘스탄티로폴리스를 약탈하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지금 그대들은 몇 차 십자군이야? 4차 십자군이겠지 그죠? 콘스탄티로폴리스를 약탈하고 뭘 만들었는데 라틴 제국 세웠잖아 연두로 따지면은 1204년 자 이슬람교들을 향해서 써야 할 칼이 크리스트교의 피를 흘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제 어떻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돕자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십자군 전쟁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군 전쟁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1번 심사법의 재정이 끼친 영향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십자군 전쟁을 11에서 13세기 정도까지 봐 뭐 연두를 따지면은 천... 정확히 따지면 1096년부터 보통은 1272년 또는 70년까지로 봅니다 근데 여기는 심사법은 언제 만들어졌는데 1673년 이거는 영국 혁명 때 만들어진 거예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신성로마 제국이 해체된 계기를 파악하나 어머나 세상에 신성로마 제국을 누가 해체했는데 나폴레옹이 몇 년에? 1806년에 관련이 없죠 3번 잔다르크가 참여한 주요 전투 아니 잔다르크가 나왔어 이거 무슨 전쟁이야? 백년 전쟁이야 관련 없고요 3번 108조약이 체결된 배경을 알아본다 아니 베스트 8렌조약은 1648년입니다 이거 왜 체결한 건데? 30년 전쟁 때문에 종교 전쟁이잖아요 5번 클레르몬 공예에서 논의된 내용을 알아본다 아니 잠깐만 클레르몬 공예가 몇 년이라고? 1995년 내용이 뭐라고? 욕을 하고 교황 오르바누스 2세가 성질을 회복하자 얘기했던 게 클레르몬 공예 아닙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어디 가니? 왜 날아가니? 이렇게 해서 2번 정답은 5번이야 그럼 잘 가 안녕 좀 멀리 가서 자 문제 3번 자 미투신 법안이 제출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이 법안이 무엇인지 확인해봅시다 태베리우스 그라크스 가이오스 그라크스랑 태베리우스 그라크스 그라크스 형제 보시면 되죠 그라크스가 민회에 제출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서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기 위한 아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한대요 3명의 위원이 선출되었다 태베리우스 그라크스와 그의 장인 그리고 그의 동생 가이오스 그라크스였다 태베리우스 그라크스의 세력이 커지자 유력자들은 이것이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했고요 결국엔 태베리우스 그라크스를 암살했습니다 죽었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이 법안이 뭔데 이 법안 토지를 나눠주는 거잖아 농지법입니다 그럼 그 동생은 뭐 했는데 공물법 제정하죠 그래서 농지법과 공물법 이 법안이 제출된 배경은 뭐야 결국엔 자영농이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영농은 왜 몰락했는데 라티푼디움이 확산됐으니까 라티푼디움이 뭔데 노예를 통한 대농장 제도죠 다른 말로 이걸 노예제 대농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이 이루어지니 자연스럽게 값싼 곡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값싼 곡물이 쏟아져 나오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자영농이 몰락하는 겁니다 이 자영농을 다른 말로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고 중산계층 자영농이 몰락하니까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겠죠 그래서 그라크스가 이거를 막으려고 했던 게 농지법, 공물법입니다 그죠? 정답은 1번이고 2번 도편추방제가 마련된 거는 아테네에서 페이시 스트라토스라고 하는 참주정이 끝난 이후에 클레이스테네스가 도편추방제를 만들었죠 다음 3번 델로스 동맹이 결성되었다 이것도 아테네입니다 그러면 델로스 동맹은 왜 결성됐는데 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 중심의 연합군대가 승리하게 되니 아테네가 이제 동맹들을 만들었죠 그게 델로스 동맹입니다 4번 2차 삼두정치가 전개되었다 2차 삼두정치를 전개하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다?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본인의 이제 라이벌이었던 안토니우스를 물리쳤던 전투를 벌어버린다 악티움 해전 그죠? 다음 5번 스파르타쿠스가 난을 일으켰다 이게 기원전 1세기 스파르타쿠스의 난 1차 삼두정치 2차 삼두정치 악티움 해전 이후에 재정으로 넘어가는 요 로마의 공화정식이 꼭 기억하세요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1번 되겠습니다